하늘에서 볼 때 왜 기억상실을 시켜서 내보낼까요? 기억을 갖고 있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새로운 걸 못 배우고 묵은 과거에 집착해서 또 태어나서 뭐 하겠어요? 원수 찾아다니겠죠, 전생에 왼수면. 그 놈 잡아야 되는데 보니까 또 부모님이 왼수면 어떡해요? 내가 또 살아야 될 날이 많은데 부모님 도움 안 받고는 힘든데 나중에 왼수는 나중에 갚자 이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 봐야 할 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럼 기억상실이 돼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바꾸려면 저는 가능합니다. 다들 어렸을 때 견성해서요. 견성해서 돌을 잘 닦는 문화가 되면 하늘에서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이 정도 기억은 감소할 만하겠구나 하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시대는 막 태어날 때부터 기억을 갖고 온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의 지지는 지금도 가끔 있지만 이런 거예요. 공부를 일정 수준 하면 자연스럽게 전생에 대한 기억도 빨리 찾게 되는 시대로 갈 수도 있다. 이거는 공동체가 수행을 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현상입니다. 저는 이게 개벽이나 지상, 천국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상에 천국이 열렸다 그러면 보세요. 성경에서 지상에 천국이 열렸다 그러면 뭔 소리냐? 우리 현상계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현상계에서 리더는 대통령이 있고 다 있지만 영적인 세계의 리더는 예수님이다 하는 거 알아볼 정도로 뭐예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논리대로 하더라도 지상 천국은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님의 주권이 선포된 세상. 즉 인간이 영적인 세계의 사전까지 아는 세상. 우리가 도를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영적인 세계가 구체화되고 유형화됩니다. 무형의 세계가 알만한 게 돼버려요. 지금 제 강의도 들어보세요. 제가 깨달은 건 참 난데 4천 개 강의를 통해 끝없이 뭘 그리고 구체화하고 있지 않나요? 유형화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하는 작업 자체가 무형을 유형화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벽 세상이 오면 더 안 보이던 영적인 세계도 많이 드러날 거라는 예측도 해보는 겁니다. 그래 도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증산 선생도 앞으로 신명정부가 들어선다. 정신하고 잘 통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영계랑 물질계가 이제 서로 잘 통하는 시대, 정보가 소통되는 시대로 간다. 그럼 첫째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다 견성해야 돼요. 여러분 옆집에 아무리 테이블 깔아서 테레비티 다 봐도 안 깔면 우리 집은 안 나옵니다. 물론 옆집에 나오면 우리도 가끔 나올 때가 있어서 특템할 때가 있지만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는 자기도 깔아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에 동영상 플레이어 깔아야 동영상 나오죠. 내 컴퓨터는 동영상이 안 나와. 그럼 플레이어 깔아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영계 소식 받아 보고 싶으시면 견성 하셔야죠. 참나로 우리가 통하는 건데. 그렇죠? 생사가 원래 하나가 된다. 뭐로 하나 되냐? 참나로 하나 되죠. 참나는 생사를 초월하는 거예요. 초의식이라. 의식 무의식도 누가 초월해서 주제해요? 초의식. 생사도 누가 초월해서 주제해요? 이 참나가. 그래서 생이 사를 낳고 사가 생을 낳고 낮이 밤을 낳고 밤이 낮을 낳는다. 이건 음향의 기본 도인데 이거를 참나 자리에서 통찰할 수 있어야지 삶과 죽음과 나의 동일성이라는 문제에 대해 답이 나옵니다. horizont 가상시간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 아멘